자 마저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3 드라카리스 용을 저의 용갈이 저번에 만났었죠 우리 일단 게임이 나도 좀 빠졌는데 뭔가 부연 설명이 없더라도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뭔가 좀 재밌네 자 저번에 화이트 힐 그 넷째 딸인가요? 넷째 딸에 만나는 게 있었죠 아이언 워치 에 자 아이고 저번에 화이트 힐에서 나무 절반을 가져간다 했는데 화이트 힐이 다 배워갔죠 아 마법쯤 같은 거에요? 둘째 딸인가요? 넷째 딸인가요? 어 라미나님 어서오세요 아 오늘도 응원 감사합니다 자 얘기나면 들어봅시다 어 지에선이 어서오세요 당연하죠 조심하세요 자 저 나무들이 아이언우드라고 되게 좋은 나무들인가봐요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어허 자 갑니다 나무 소리를 내보는거야 저거 다른 사람의 농장이었네요 오래된 우물 이런거 뭐 살펴볼 필요가 있나?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있는것들 다 살펴보게 해야지 화이트 마차 화이트 마차 오고 벌목욕 장미 이렇게 있고 어 아 우물 너무 멀어 마차부터 살펴볼래 스플릿 비임 스크랍 버위를 소비 월먼스 글쎄요 일단 잘 몰 잘 못 만들고 있는게 보이죠 오래된 우물 이거 빠져주는거 아냐 이거 이러나 어 아 아깃니다 아 몬스터드 메인 5 자 혹시 아직 소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알려드리자면은 하층 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요 얘들 이제 하층 귀족이 하층 귀족 자 왔을까요 누가 5 칼들고 있어 왜 으 아 뭐 신청 어이 여자 애가 화이트의 장려 인가요 그 외인 스팅 상한 센스 맥주 하세요 예 아스 4 요소 상당 아 아 이 여자 애가 그 이 하층 귀족 가면 4 둘째 인가 둘째 랑 둘째 랑 어 마크 이사듯 해서 뭐지? 너희 땅 구석구석까지 다 이렇게 만드실 거야 우릴 도와주겠어? 나 물어봐야지 시험 없다 본론가자 흔힛, 아셔는 어떻게 알지?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업무를 보내줄게 해 네, 우리의 업무를 보내줄게 해 우리의 업무를 보내줄게 해 근데 말이야 둘째, 둘째예요 둘째, 애셔가 왜 돌아온대? 왜 돌아온대? 어떻게 들었어? 아,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네 야, 이거 뭐야 생각맞추는 게임이야? 좋은 의도네요 너의 업무를 원하는 건가요? 내가 너한테 말해야 할 필요가, 로드릭 아, 나 똑같은 생각이야 나도 싫어 나도 전쟁 그런 거 싫어, 하기 싫어 근데, 쟤들이 자꾸 저런 짓 하는데 네, 평화는 우리의 가족이 건강할 수 있어 물론, 나는 원하는 것 같아 그리프를 다 없애버려야지 그리프를 따르는 척 한다고? 아, 그 뚱땡이 아빠 아, 그 때 뚱땡이 아빠한테 뽀뽀해가지고 아, 뚱땡이 아빠한테 반지에다 뽀뽀해가지고 명예가 죽었어 하지만 여기서 나는 조용히 있어야 하나 조용히 있어야 될까? 아, 짠, 나 아, 뭐라고 하는 거야 조용히 있어야지 조용히 있어야지 자, 뭐라고? 죽이려고 한다고? 감히 내 영지에서? 죽여한다 아, 내가 컨셉 캐릭터를 못 잡겠어 로드리 어떻게 해야 돼? 가문을 위해 살아야 돼? 아니면 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살아야 될까? 아, 진짜 가문을 위해 살아야 될까? 내 자존심을 위해 살아야 될까? 네, 일단은 가문을 위해 살자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 가문 가문을 위해 살자, 가문을 그래, 가문을 위해 살자, 가문을 가문을 위해 살자 가문을 위해 살자 가문을 위해 살자 그냥, 그냥, 가문을 위해 살자 내 아버지가 가족에게 사업을 위해 모든 내용을 알려줘야 돼 그 부분을 다 알게 된다고? 그 부분을 킹스레이드에게 누군가한테 보낸다고? 내 가족에게 사업을 위해 로드릭, 너는 더 이상 걱정할 수 있어 너는 더 더 없을 것 같아 그는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보여줄까?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이야? 약점을 다 괴뚫고 있다 로드리 용맹한 캐릭터 아닌가요? 맞긴 맞아요 첫째, 장남 배신자가 있다고? 설마 마에스터 던컨 로드 머시기 계획 셋 중에 한 명인데 자, 잘 들어야 돼. 일단 누군지 물어보자고 모르죠, 당연히 라이언 구출하는 것까지 알아? 다 아네? 그럼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네? 아, 미치겠네 아, 짠나, 아, 짠나, 가문을 위해서 얘가 방금자 뭐라고 했지? 얘가 방금자에 뭐 그렇게 하면 뭐, 뭐 해준다 했지 이것도? 아, 짠나 아, 짠나, 아, 짠나, 아, 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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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선택하기 너무 힘들어 아, 가문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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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마이홉 가문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가문을, 가문을 생각해, 내, 내 자신, 내 자신을 생각하지만 가문, 가문을 생각해, 가문을, 알았어, 약속할게 아, 선택이 너무 커 자, 일단 중요한 거 알려줬죠, 배신자가 있다 이 정도 알려줬죠, 큽니다, 이거 자, 배신자가 있다는 거 알려줬죠, 큽니다 네, 근데 던컨이 뒤통수 칠 것 같은데 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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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고 이상한 던컨, 어? 자, 지방이 완전, 완전 엉망이죠, 지금 야, 그림까지 다 찢어버리네 자, 정치 싸움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난장판이에요, 아이고, 어머니가 다 아시네, 이것도 아, 진짜 불쌍하다 다 게임이 너무 답답해 이 하층 귀족이라 보니까 어... 아, 또 뭐라고 했지, 뭐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왜 선택지가 세 개밖에 없어, 이거 아, 그인 화이트를 만나고 왔습니다 말하는 게 나을까 안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둘째, 셋째보다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하자 그인 나 I've uncovered some troubling news what's wrong, Lord Whitehill is plotting against us I don't know his plans I fear them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의 규칙의 규칙을 지켜봐야죠 뭐? 우리 집의 규칙을 지켜봐야죠? 그리프는 이미 지켜봐야죠 왜요? 이 시간은 죽을때까지만 내가 내 집의 규칙을 지켜봐야죠 그럼 안 죽을때 이거 다가? 더 더 배우지 않았어요? 너는 말해야지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그쪽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증폭시키는거 아냐? 엄마가 증폭시키는거 아냐? 이거 증폭시키는거 아냐? 이건 없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이 집에서 죽을때는 Jesus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을 지켜봐야죠 게임이니까 장르가 어렵다 하지만 내가 내가 이것이 다가가야 돼 확신할 수 없어요 정확한 방법이 없네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아무도 믿지 못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뉴스가 어디에 빠지지 못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집에서 우리의 사령관은 우리의 사령관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의 사령관은 우리의 사령관은 더 깊을 것 같다 헐, 뭐하는겨? 헐, 죽은 애가 아주 놀래, 죽은 애가 아주 놀래키네요 아, 짠 난다. 아, 힘이 없어 힘이. 아, 돌게는 힘이 없어 힘이. 아, 무슨 짓거리 되지? 어머머머, 아주 그냥, 야, 아주 그냥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죽고 싶으면 계속 해봐, 계속 해봐. 난 영주다. 없애주겠어. 죽고 싶어? 헐. 아, 이거 난리 났다. 야, 그냥 난리 났네, 그냥. 고인모독 봐라. 고인모독이네, 고인모독. 야, 없애면 안되냐, 나? 아, 자제한다. 병사를 흐리신다. 자제한다. 병사를 흐리신다. 어, 그녀의 형님은 여러분들의 최애인이 되었어. 그리고.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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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어 이런거. 아, 내가, 내가 이것으면 한대 치겠지만, 가문을 생각하자. 가문을 생각하자. 아, 선택연속 너무 힘들다. 침착해,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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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참자, 참자, 그래, 참자, 참자, 참자. 자제하자, 자제하자. 칠려고 칠라고? 아, 언제 힘 얻어, 아, 언제 힘 얻냐고? 침착해, 침착해. 감정이 다가 아니야. 감정이 다가 아니야. 감정이 당 아니야 침착해 영주야 영주 침착 침착해 아 언제 힘을 얻냐고 언제 미치겄네 답답해 죽겠네 뭐 어떻게 happen 우린 이탈한 부자에 따라 한 반역자들? 뭐 탈의연병 있어? 마저 나라에 있는 곳에 크라스텐은 키브에 있는 곳에 도망가고 있는 곳에요 도망가고 있는 곳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내 심리에 있는 곳이 다 죽을거야 저 도망가고 싶어 모든 사료를 용기하고 있어 하지만 침착은 또 내가 숨을봐서 그냥 어? 그런거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너도 부모님 죽어봤니 혹시? 흉터에요. 흉터 그거. 뭘 하니 나도 모르는 새 죽여버릴거니까요. 그는 처리한 거 아니냐. 몰래 죽일 수 없나? 몰래? 아무 일도 안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알아들을 죽여주시길 바라. 왜냐하면 그러나 나는 이런거 아니야.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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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아니야. 당신을 따로 부수는 것인가? 우리 죽을 Pystas은 피클로 cloth anos, 우리 또다시 죽인다. 이제 그들과 함께 좀 와j어. 그들이 사만이도가 돼서 알고 계시길 바라. 도프 내 아로스 어디가? 그럼 존 스노우가 말해 내가 너무 좋아 너는 그렇게 좋아해 너는 정말 좋아해 너는 내일 날에 맞춰야 해 너는 항상 말해 너는 항상 침구되어 있네 너는 우리 셋이 안전하게 너는 왜 그래 너는 랜저에게 가져와야 해 너는 크라스테즈에 가야 해 아...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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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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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물어봐. 내가 도망간다. 너는 그냥 방문했다고 말했다. 근데 저는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 내가 이 부분은 여기다. 만약에 애들을 거인으로? 숨겨줄 수 있어. 전우 뭐야 뭐야 아아 이 손 나쁜 놈 이거 어 너 알아? 주워드는 거? 주워드는 걸로 갖다가 지금 상대 있다고?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지? 자 자 빨리 얘기해 뭐 돌려만 해 빙빙 돌려만 해 넌 뭐여 정체가 뭐여 너 어? 너 정체가 뭐여? 자식이 난 사실 엘입니다 어 뭐야 헐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완전 진격의 거인급인데 이거 완전 진격의 거인급인데 이거 완전 진격의 거인급 진격의 거인급인데 이거? 야만인? 그 얘기는 봤다는 거네 어? 내가 그 얘기는 없다고 내가 말할게 내가 내가 알게 될게 근데 우리 우리 아직 우리 아직 우리 아직 우리 아직 그래 아이고 변수에서 똥물이 샌다고 똥물 펴고 있구나 아 얘는 야마니쩔에서 바로 오 원피스는 존재한다 이런 느낌이네 어 고향이 갈거야 야 얘가 어떻게 여기서 왔지 장벽 너머에서 전우니까 설마 아이고 알았음 확 그냥 어 프로스티 핑거한테 불어버릴까보다 그냥 음 자식이 손버릇 나빠가지고 아 용병단 용병단 어 뭐야 삼촌 등 아 삼촌 괜찮아? 아파 보인대 으으으으으으으으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하하 자식의 신의 왕은 지정한 소면이 대금을 그리기로 했었는데 불가능하다면 엉마나봐 넛 어차피 아 지금 크로드 요소 알겠어 이 아저씨 시효 좀 해줘야겠는데 아이고, 이 아저씨, 이 아저씨 또 뒷 삐지는 거 봐라 아저씨, 기다려야 되지 사실 저 아줌마가 겁나 세 보이긴 한데 아이고, 왜 이렇게 미쳤어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요 너의 죄의 정책이 내가 멈출 수 있어 알겠어? 내가 도와줘야 해 너의 죄, 미안해 미안해, 마이큰 너의 죄, 너의 죄 너의 죄, 아저씨, 말은 아저씨 너의 선택은 누구야 아저씨, 내가 더 가진 것 같아 이 워낙은 크라프트. 스물주 살이라구요. 당신이 친구들이잖아. 응, 응, 응. 자, 왜. 왜, 왜. 과연. 아, 아, 아. 아, 아. 아, 영화났다. 그냥 엉덩이. 그녀의 인생을 내 입을 때 이 년을 지켜보면서 하자마자 한 대 맞는. 자 되게 유쾌하다, 여유롭다, 좋다 워워워워워워 후우, 내가 처음에 사과해야지, 빠른 사과 빠른 사과, 빠른 사과 빠른 사과 moderator. 빠른 상황 빠른 상황 오오 오옷 손먹아지 눈 설마 진짜 그러진 않겠지? 아 눈으로 할게 으! 설마! 아악! 오! 오오오상 아, 그거 아름다운 거였어. 그 놈의 날을 명령해야 해! 하하! 이게 너무 쎈데? 군대가 필요해 자 우리의 헬하운드가 필요해 100만 명이 필요해 하, 바이너 허비스 틴 내가 웨스트로스에 돌아가게 될지 나는 여기 좋은 것 같아 그레이스페이스 그릇 나는 고마워 나는 고마워 나는 고마워 나는 고마워 이 칼리시가 너의 집을 잃어버렸어 이 칼리시가 너의 집을 잃어버렸어 이 칼리시가 너의 집을 잃어버렸어 너의 집을 잃어버렸어 그치 그치 차라면봉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지금 조금 쉬운 곳에 이 칼리시가 너의 집을 잃어버렸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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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내가 기억해야 돼?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비늘이 검은색, 몸집이 전투맛 세 마리 합쳐놓은 크기 두 번째 거 같아 용의 이빨? 화상! 으 이게 확실하지 이게 이거 일부러 연기한 것도 아니야 아 드럽게 하며 진짜 크라프트 그녀의 드래곤을 봤어 아... 아... 이 드래곤을 잃어버리지 너 이런 거 말하면 하핳 잘하네 자, 찾으러 가나요? 그녀의 이름은 드래곤 그녀의 이름은 드래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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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그리고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매력을 하자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매력을 하자 자 오... 오... 뭔가 좋아지는 것 같죠? 용병단 얻을 수 있을지 누가...